산업재해 보상금의 기준이 되는 도시 일용 근로자의 한 달 근로일을 20일로 정하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. 근로시간이 점차 줄어드는 현실을 반영해 21년 만에 바뀐 건데요. 각종 손해배상액 산정에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. 진기훈 기자입니다. 일용직 근로자인 A씨는 지난 2014년 경남 창원의 한 여관에서 굴뚝 철거 작업을 하다 9m 높이에서 추락해 골절상을 입었습니다. 업무상 재해로 인정돼 급여를 지급받는 과정에서 도시 일용 근로자의 근로일이 쟁점이 됐습니다. 상해를 입지 않았다면 얻을 수 있었던 수입인 일실 수입은 일용 노임 단가의 월 근무일을 곱하는 방식으로 정해지는데, 근로자의 월 근로일을 며칠로 책정하는지에 따라 급여 액수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. 1심은 근로자의 월 근로일을 19일로 받지만, 2심에선 22일로 인정했습니다. 도시 일용 근로자의 월 근무일을 22일을 초과해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와 산재급여 산정에 반영되는 고용노동부의 통상근로 개수가 일용 근로자의 한 달 평균 근로일 수 22.31을 전제로 산출된다는 점 등이 근거였습니다. 그러나 대법원은 2심 판결을 깨고, 월 근로일 수를 20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. 주간 근로시간이 줄어들고, 대체공휴일과 임시공휴일 같은 공휴일은 증가하는 등 근무 시간이 점차 줄어드는 현실을 반영했다는 겁니다. 근로 여건과 생활 여건이 많이 달라졌고, 통계 자료의 내용도 많이 바뀌었으므로 월 가동일 수를 20일을 초과해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. 지난 2003년 한 달 근로일을 22일로 받던 대법원이 21년 만에 근로일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면서 산업재해뿐 아니라 자동차 사고나 의료 사고 등 일반 과오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. 앞서 대법원은 지난 2019년 육체노동의 가동 연한을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하는 판단을 내린 바 있습니다. 길어진 기대수명에 따른 정년 연장, 52시간 제도 시행 등 시대 상황이 바뀌면서 새로운 기준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. 연합뉴스티비 진기훈입니다.